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자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7g, 나트륨은 45% 좀 짭짤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삼불고기, 강원도 쪽 가시면 저기 어디야 평창쪽 거기가 아주 유명한들 맛집이 많아 뭐 괜찮기도 하죠 자 숟가락도 하나 들어있구요 대형마트에서 한 2,000원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햇빵 같은 밥인데요 조금 크기가 크죠 크기인데 밥은 똑같습니다 자 위쪽에 좀 소스를 덮을 수 있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자 이렇게 뜯었어 자 이게 뭐야 그냥 3분 카레처럼 나오는구나 자 그냥 먹어볼까요 뭐 그냥 짭짤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워가지고 와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이대로 넣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튈 수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덮어서 요 안에 넣으신 다음에 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데워갖고 왔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뭐 자자자자자 밥 떨어져라 아 밥을 좀 진작에 비빌 수가 없잖아요 진작엔 좀 딱딱하니까 자 한 다음에 비벼야죠 뭐 자 이렇게 했어 비벼서 먹어봅시다 물론 이제 여기는 지금 거의 뭐 저기 3분 카레 3분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 평창쪽 그쪽 가서 드시면 뭐 그냥 꽤 푸짐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 저기 스키 타고 아니면 뭐 등산하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황태 해장국도 유명하구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거기서 먹는다고 크게 뭐 다르다 까진 모르겠구요 그냥 거기가 유명하다니까 자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셨는데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좀 보이기도 하죠 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카레 향이 살짝 나기도 하구요 자 먹어봅시다 한 끼로 딱 좋네요 조금 식은 다음에 먹어도 뜨겁다 2분 돌렸는데 자 그냥 뭐 맛은 좀 살짝 매콤합니다 매콤하구요 씹히는 맛은 요거 삼겹살 들어있는 부분 요 부분만 좀 살짝 씹히는 맛은 나구요 남은 좀 그냥 뭐 후루루 마시는 느낌? 고런 느낌이네요 밥이 조금 적다 싶은 생각 적다라는게 양적인게 아니고 소스에 비해서 밥이 좀 적어가지고 좀 살짝 좀 짠 느낌? 매우면서 살짝 짠 느낌도 들구요 집에 있는 밥공기 반공기 좀 많을 것 같고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딱 드시면 더 넣으셔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삼겹살은 보이는데 오징어는 어디 있는거야 둘째 오징어는 안보여요 오징어는 안보이구요 그냥 뭐 삼겹살만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어디 뭐 들어있겠죠 작은거 넣었나? 하여튼 뭐 맛으로 따진다면 좀 삼겹살의 매운맛? 살짝 그 카레 향 나가지고요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좀 매콤하다는 그 정도 정도로 그냥 삼겹살 씹히는 맛이 있고 그런 맛이니까 집에서 한번 별미누 드시고 싶으신 분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데 별미점에서 비싸게 좀 받더라구요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보시고 나중에 한번 여기 평창쪽 강원도 쪽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 맛집 검색하시면 몇 군데 나옵니다 유명한 집들 사람 줄 서서 먹는 집 그런 데도 먹으면 괜찮은 편이더라구요 일단은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軌道 chain agen Blockchain Ừ 特 Pix enf 찻 intellect embaixo army